대용량 탄창 필요하신가요? 괜찮아요 네네 혹시 남자친구 필요하신가요? 네 저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패션이 멋있으시네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섹시하시네요 어우 부끄러워요 아 이런거 좋아하시는구나 캐리해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따라갈게요 그럴까요? 그럼 저희 여기 어때요? 빨리 끝내고 싶나보네요 왜요 저기 너무 멀어서 아무도 안오지 않을까요? 믿고 갈게요 혹시라도 오면은 여기까지 도망갑시다 어때요? 확인 확인 수개제 뛰어가자 5 4 3 2 뭔지 레츠고 목소리가 좋으시네 나른한게 너무 좋네요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네요 어우 오네요 화이팅 화이팅이라뇨 딴 데 가야죠 혹시 어떤 플레이 좋아하시나요? 가서 싸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치킨 플레이 하던 거 좋아하시나요? 자리 잡는 거 좋아하시나요? 치킨 플레이 좋아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최대한 싸우지 말고 안전하게 치킨을 먹어봐요 좋아요 목소리 저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왜 요건가 혹시 아니에요? 네 목소리가 쪼땅쪼땅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 많이 아파 보이나요? 아니요 근데 풀토핑이 돼있으신데 아데레닐린을 꽂으시네요 낭비가 심하시네 대용량 탄창 필요하신가요? 괜찮아요 네네 혹시 남자친구 필요하신가요? 네 저도요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전 안가려요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안가네 전 영상이 좋더라구요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26이요 그쪽은요? 저도 6은 6인데 6이요 어머언니 가자 너도 말 편하게 해 어디를 먹고 있으면 좋으려나 2번가 있을까? 좋아 나는 2등은 한번 해봤어 오늘 난 탑10도 못해봤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못했나 보다 맞아 응 언니가 그 사람들보단 좀 나을거야 언니는 배가 한지가 오래됐거든 어? 앞에 사람 뛰었다 건너갔어 2번에서 봤어 봤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2명 올라간다 또 딜을 밟자 지금 쏘는건 힘드니까 어때? 쟤님 미친듯이 가고있어 언니가 앞선 서가지고 안전한 자리에서 총을 쏘게 해줄게 우리 봤다 괜찮아? 나무? 응 괜찮아? 나무? 안괜찮아 언니가 쟤줄테게 집까지 뛰어 언니가 다 잡아버렸어 일단 집으로 뛰어 집으로 두가자 두가자 엄마 깜짝이야 뭐야 이거 두가자 엄마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뭐한거야 어디가 나갔어 어디가 나갔어 어리지널 레슨 뭐야 드가자 얼른 소름돋아 어라지나가 어 말이 안나 말이 안나와요 저 누구세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누구세요 이거 뭐야 미쳤다 어 뭐해요? 어떻게 한거에요? 치킨 먹어봅시다 드가자 두가자 저기 여기 그 시체 먹으러 가실래요 혹시? 저 진짜 놀랬는데 저 지금 진정이 살짝 안되거든요 렛츠기릿 렛츠기릿 좋아요 굿굿 오케이 어 님 근데 엄청 잘한다 감사합니다 어 저 아예 몰랐어요 저 원래 그런거 구분 좀 하는 편인데 저 진짜 아까 화들짝 놀란거 알아요? 의심도 안했어요 저는 아예 의심 안했는데 그 저같이 저같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나요? 네 역대급 반응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해요? 헐 딱겼다 혹시 그런거에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버? 아닙니다 짐짐해서 일해요 다른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어요 혹시? 하나 더 가능해요? 하지마요 아 다시 그 예쁜 언니로 돌아와요 그게 뭐야 레드존 조졌어요 누나 와 이거 그거 그건가? 기계같은걸로 하는건가? 원래 목소리가 뭐에요? 저는 원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이거입니다 아 이게 원래에요 이건 변조한거 아니에요 목소리 개좋은데요 저는 이걸로 들을래요 박기엔 스물여섯은 진짜에요? 네 정말 서른여섯이에요 저 그것도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보니까 많이 먹었네요 아니요 오늘부터 젊어지셨어요 만난이에요 이제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이거 드실래요? 너 나이스 님 네? 저 알아요? 네 저 누군데요? 뭐지? 근데 우리 건너가야돼 님 일로오세요 그 길 모르시면 원래 앞장서는거 아니거든요 여기 님 이 집에 딱 들어가있어요 이제부터는 홧킬라는거만 쏩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 확인 제가 치킨을 입에 넣어드릴테니까 제 오더만 따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스어 제가 걸 본걸 아시는거죠? 걸뿌요? 저를 어떻게 알아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사실 몰랐는데 변수인데? 아하하하하하 모르네? 저 걸뿌? 네 저 걸뿌에요 처음 들어보시겠죠 저 사실 네 네 몰라요 저 그 있어요 그 배그 좀 많이하는 배그 배그 유튜브 그런거에요 이번에 적 한명이 있고 저 이번 같이 쏠래요? 이번 보이고 이리로 와보실래요? 그 그 그렇게 좀 저희 지금 한대도 못맞춤 님 총 쏘고있는거 맞죠? 당연하다 당연하다 핏나무 이거 우리 잠가면서 또 2번 가면 되거든요 굿 굿 굿 이제 우리 뒷각은 엉프다고 해상하고 여기서 잘 해봅시다 님 여기서 써요? 왼쪽 온다 핀 핀 먹혔거든요 제가 가서 머리를 뽀개고 올게요 어 얘는 죽었다 우리 빼고 4명 단 4명 자 이제 2명씩 잡아요 나이스 조졌다 조졌다 쟤가 그쪽 도와드릴께요 이번에 하나 있고 노란색 연막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내에서 기다리면은 쟤네가 다 와야되서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는지 하.. 하진 말입니다 앞에 여기에 확인 쟤네가 양극될 때까지 잘 견뎌요 진짜 조용해서 보이네 엉 님 인내에요 아니에요? 썩크림 저 연막 더 꽈드릴게요 엎드려있어 우리 그냥 쟤네끼리 싸울 때까지 견뎌 헉 저희는 우리 오른쪽을 잡아야되거든요 아 우리 앞에 돌까지 갈거에요 핀까지 암막 펴지고 던질거 다 던지면서 저 어딨지?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왼쪽 하나 여기 하나 4번 하나 5번 하나 5번 하나 5번 하나 5번 하나 5번 하나 5번 하나 와 여기 있었네 너무 아쉽다 수고리 수고하셨습니다 님 안녕 저 유튜브 올려도 돼요? 저도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네 저 상관없는데 무슨 방송이에요 저 구경갈래요 그렇죠 방송하는 사람이죠 트위치 비밀 알아서 찾아오시길 빠빠이 변수인데 빠빠이 트위치는 못가는데 딜량이 이거 킬 맞냐 이거 채팅창에서 누가 남자 아니냐는 그런거 하나 올라오길래 저런 말 하면 실례인데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저거 마음속으로 생각했거든 아하하하하 누가장 조금로 자기 손에 들어간다 여기에 가정 자기 손에 들어간다 금방 짜증나 다행이 외국어 신나게 guerrilla 종료 등장 탈 탈 탈